자 이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추시 기초강의 110회 야간시장과 해외시장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펼쳐놓은 것이 제가 제 지인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카톡을 날리는 그런 화면인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장이 9시 시작에서 3시 반에 마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간장이 야간선물옵션시장이 개장됩니다 그것이 새벽 5시까지 유지가 되고요 미국 시장이 또 새벽 6시까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해외선물시장 그러니까 다우선물 그리고 나스닥선물시장이 브레이크타임 1시간 빼고 7시에서 8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1시간 빼고는 23시간 열립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개장 9시 전까지의 상황에 야간 우리나라 선물시장, 옵션시장 그리고 해외, 유럽이 먼저 출발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미국 시장 마감 직전인 새벽 5시에 우리나라 야간시장 마감 그리고 6시에 미국 시장 마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해외선물시장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 9시 되기 전에 여러분들 그것을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체크하셔야 하냐면요 자 이렇게 보면 야간 그러니까 금요일 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야간에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 1.77%, 1.79% 상승으로 마감 그리고 나스닥선물, S&P500선물도 강세로 마감 이것보다 약하게 빠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별 영향 없는 겁니다 유럽도 양호하고 전일 아시아 양호했다 이렇게 먼저 제가 야간시장에 대해서 해외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우리나라 야간, 야간선물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요 자 1% 가까이 지금 상승했죠 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갭 상승해서 아마 뜰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차이도 좀 있어요 자 1.7% 상승했는데 1% 정도밖에 상승 안했으니 약간 붙들어놨습니다 그대로 다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고요 물론 5시 이후에 추가 상승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분봉히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오전 5시에 마친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위에 좀 더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수준까지 갔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야간선물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상승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아 외국인이 그냥 쫙 땡겨버렸네 1420개 약 야간에서 매수했다면 작은 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쭉 들어올리면서 같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월요일 아침에 푹 빼면 얘네들이 다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침에 갭 상승합니다 그 이후에 뭐 밀고 땡기고 좀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자 주가 아침에 갭 상승해서 시작할 거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럼 야간 시장에는 옵션도 있습니다 자 옵션 하루 만에 지금 지금 물론 3% 급등을 했습니다만 콜옵션 등가격이 지금 37% 상승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푸드옵션 마이너스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선물옵션 옵션 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겠죠 자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상당히 또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은 푸드옵션이 그래도 좀 작게 빠졌잖아요 콜옵션 많이 오르고 왜냐하면 푸드옵션 해징 해놓을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푸드옵션을 그렇게 대박을 던지진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물초지 않습니까 만기일 하루 지났거든요 포지션 구축에 나가려면 푸드옵션 그냥 손실 약간 예상돼도 쭉쭉쭉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푸드옵션이라 하면 하락 지수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외국인들이 상방향으로 베팅하려면 푸드옵션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크게 안 나와서 이렇게 하락폭이 더 작다 보통인 경우에 이게 반대일 경우가 많거든요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하락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월물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할 줄 알면 우리나라 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양쪽 다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프리미엄이 그런 경우에는 지수를 좀 붙들어 놓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장 시작할 때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이렇게 잡아 뒀잖아요 외국인이 사줬잖아요 이렇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틀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분봉으로 보고 한번 말씀드릴 텐데 개인이 사서 이렇게 땡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외국인이 팔았더라고요 아침에 좀 틀어내겠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개인들이 반대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매도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오버나이트 했는 경우에는 오버나이트 이라 하면 포지션 들고 밤을 보내는 겁니다 아침에 밑으로 빼버리고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밑으로 빼버린 다음에 개인들이 선물을 매수한 사람들을 손실 내지는 차익실현 손실이 더 많겠죠 막판에 계속 샀다면요 흔들어 놓고 다시 들어 올리는 그런 경우 예측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포지션 분석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이 이렇게 끝난 걸 확인을 하고요 아까 신고가 같죠? 나스닥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는 해외 선물 다우 선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마감했겠죠 자 별 무리 없이 미국장 마치고 난 다음에서도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무리 없이 끝났네 아 월요일날 별로 걱정할 거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해외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시장 분석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보면 해외 그러니까 야간시장 지금 차트인데요 우리나라 아까 3포인트 상승한 선물 3포인트 상승한 플러스 0.96% 상승 자 거리도 좀 섰죠 좋구요 외국인 샀다 그랬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장에서 우리나라 외국인이 포지션 사서 올렸는지 아니면 개인이 사서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을 그러니까 아까 야간장에서 지수가 좀 올랐는데 미국장도 같이 좀 올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외국인이 사지 않고 개인이 사가지고 올렸더라구요 어? 이상한데 뭔가 아침에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어? 했는데 어떻습니까? 밑으로 밀어버리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개인들이 지금 포인트가 지금 선물로 안 봐서 그런데 이 상당한 포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손실 났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상방으로 볼라했던 사람들 여기서 다 털립니다 쿨어난 다음에 메롱하고 돌아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포지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날이 옵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왔다갔다 흔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지 않습니까? 밑으로 뺀 척 했다가 위로 덜어들렸다가 계속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다시 원위치 그렇게 선물옵션 만기일 근처에서는 상당한 페이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만기일 때 적당하게 끝내고 결국은 덜어올리지 않습니까? 닥터케인은 시장 판단을 하락하기 보다는 상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방송에 있으니까요 이것을 잘 돌파만 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긴 시장에 대한 안목은 그리고 여타 미국, 유럽, 아시아권 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방송 꾸준히 듣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죠? 미국도 저점 확인했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나스닥은 반등 시도를 넘어서서 이제 정거점 돌파했고 그 다음에 유럽이 조금 좋지 않긴 했습니다만 이중바닥 확인하고 20일 돌파는 저점 확인됐고 우리나라도 저점 확인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일본도 저점 확인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저점 확인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폭락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서히 다시 상승으로의 힘을 응축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것이 스타트 됐다 물론 미국 자국 내의 관세 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스닥이 일단 현재로는 신고가도 갱신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만 잘 뛰어넘는다면 월요일날 이렇게 갭상승에 뛰어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요 그러면 빵빵빵 치고 갈 때 미리 미리 어느정도 적당히 손침해 해놓지 못했다면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거든요 좀 비속어지만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들 가지고 있는 포지션 한번 보자면 현대미포조선을 11만원대 샀는데 당일날 7% 그러니까 전일 샀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7% 가까이 상승하다 갑자기 밀려버려서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 자 조선주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매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다 빠져도 개 발악인 거거든요 여기서 보십시오 개 발악에도 들어올리고 올라갔는데 다시 밀어버리고 이런 공이 넣으면 밑으로 푹푹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빠져라 들어 올리고 올라가려면 밀리고 지지부진 했으나 일단 정배율 완전 정배율 다 돌려냈고 20일도 올라탔고 완전 정배율입니다 월요일에 만약 갭 상승해서 이거 뛰어넣는다면 추가 상승 저는 이거 현대미포를 조금 짧게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매매를 짧게 끝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랠리를 한번 시작하면 상당히 14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4만원이면 수익률이 상당히 나올 수 있잖아요 다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익이 나게 되면 상당폭 목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폭이 보이기 때문에 급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농심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농심 괜찮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점대 라인이 아주 탄탄한 저점라인으로 보여지고요 농심도 우리나라 스낵 그리고 라면 독보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한 단계 레벨 업 된 그런 인근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깨지는 않지 않을까 중장기로 봤을 때 만약에 깨진다면 25만원 건 여기 인근에서 주간 매수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그냥 챙기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농심이 아마 국내에서 크게 점유율을 물론 조금 내주긴 했습니다만 여타 업체들한테 라면 업체한테 독보적인 아성을 조금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농심의 시장 점유율은 대단하기 때문에 혹시 중장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농심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하락할 만큼 하락한 그리고 박스권 하단 이것도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길게 보면요 그래서 여기선 차근차근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 예전 방송에 보면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들자 그런 거 가능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한번 사고 다음 여기서 한번 사고 또 올라가도 한번 사고 밀려도 한번 사고 적립식이니까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드는 거니까 한 달에 30만원째 적립식 펀드 안 하면 내가 산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들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0만원에 한번 사고 31만원에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밀려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자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아들이 좀 가셨다가 공부도 좀 하시고 많은 편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residency Ms. 24 26 24 29